안녕하십니까 숨있네벌꿀 입니다. 오늘 2차 아카시아꽃 채취가 있습니다 아카시아꽃 왜 그래요? 엄청 많아? 지금 이제 뿔을 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뿔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왔네요 물에 오면을 들었어요 물에 오면을 다가서 물에 입는다 물에 Out 물에 오면을 넣었어요 물에 오면을 넣어줍니다 이 물에 오면을 넣습니다 묵직합니가 아키헿 어색 아이구 이 물에 오면을 넣었어요 자 한손으로 터는 신공입니다. 자 여기서 받아 가지고 저쪽 채밀기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채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채밀기로 와서 이렇게 채밀기 안에다가 소비장을 집어넣습니다. 8개씩 집어넣고 잡아 돌리면 우리 짤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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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아침이라 조금 더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다 틀렸나? 틀렸어. 아침에는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겠습니다. 시간을 조정하는 게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타임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 1차 채밀 할 때는 비가 살살 오는 바람에 굉장히 바쁘게 촬영도 못 하고 꿀을 채취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사진도 못 찍고 동영상도 못 찍고 아무것도 못 했어요. 너무 그냥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아침에 해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어서 오늘은 좀 여유 있게 꿀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밀기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서 잡아 돌리면 출발 꿀 묵직하미가 꿀 묵직하미가 작년 아니에요? 작년 아니에요. 오늘 정말 아닌데요. 그래요? 오늘 팔 좀 아프시겠네. 그럴게 말이에요. 전에도 큰일 난데. 이런 건 진짜 한마디로. 자 이런식으로 작업을 계속 합니다 자 이런식의 이런식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두 도라무 반정도 나왔네요 두 도라무 반정도 나왔네요 아 오늘 빨리 끝내주셨어 고생하셨습니다 두 도라무 반정도 딱 나왔네요 지금 한 75통 정도 되는데 두 도라무 반정도 나왔습니다 민원을 달래주기 위한 꿀 민원을 달래주기 위해서 옆집에 꿀 갖다가 매기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답니다 조용하죠 요거 마지막으로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동합니다 두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약 150통 정도 지금 개상 150통 정도 지금 양쪽에 나눠져 있어서 2차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이동 자 2차 양봉장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 개상만 한 75개 정도 있습니다 개상만 여기 한 75개 2차 작업 준비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보면 엄청 무겁습니다 이 정도면 여기도 한 두 개 반은 나올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1차 작업 끝나고 간식 먹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간식 드시고 힘내시고 2차 후딱 끝냅시다 아시죠 형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이소 간식 맛있게 드시고 간식 맛있게 드시고 운소 아 학생개랄 wrath aint 놀다 649 빛 5 아직 김 금방 더워집니다 햇빛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 이제 작업복 입으시고 자 출동 준비 나만 써놔 일부 문겁습니다 사랑해 아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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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시간 3시간 걸렸네요. 3시간만에 개상 150개 완료했습니다. 드럼으로 여기도 2개 반 정도 나와서 합해서 5드럼 오늘 나왔네요. 오늘 꿀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오늘 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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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심 식사하러 왔습니다 중앙탄막국수집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생겼네 맛있게 비비시고 계십니다 열심히 비비시네 잘한다 통닭도 하나 나왔습니다 통닭이 아주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생겼네 맛있게 드세요